안녕하세요. 베드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N 도요타 가주 레이싱, 현대차 도요타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해처모엿, 용인 스피드웨이 아스팔트를 녹여버리다입니다. 이 아키오 회장이 제가 나이 봤더니 거의 70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요즘에 이건희 회장을 굉장히 허공에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성그룹이 위기다 보니까 옛날처럼 애니콜을 모아놓고 화형식이라도 해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임원진은 사과가 있었으나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나 화형식 같은 어떤 무슨 그런 제스처라도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가신 분은 돌아올 수는 없고 그 이제 남긴 유산들이 이제 막 거론이 되고 있죠. 자동차 광이었고 미술품 수직 광이었고 그때는 막 저 부자가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 만들어놨던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지금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그리고 조범명 회장, 조범명 회장인가요? 이름이? 한국타이어 그룹 회장. 만남이 또 이루어지는 장소가 됐잖아요. 이때만 해도 여기에 자동차 광이어서 자기 자동차 자랑하려고 여기다 깔아놓고 용인이 또 거기 저기 인접해서 저기가 많잖아요. 삼성그룹과 인연이. 에버랜드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스피드웨이가 있고 거기 미술관에 이제 엄청난 미술 작품들이 또 이게 유산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이거 포르쉐를 갖고 이때는 정말 정정하셨죠. 그렇죠? 좀 나이가 들면서 약간 지병이 악화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이때는 정말 아주 건강하신 모습으로 포르쉐와 함께 찍었습니다. 용인 스피드웨이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제 도요타 악기호 회장과 지금 정의선 회장이 차를 타고 드리프트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N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선수들과 정의선 회장, 악기호 회장 이 덩치는 정의선 회장이 훨씬 크더라고요. 둘이 안 왔는데 거의 약간 포켓남처럼 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치더라고요. 악기호 회장이. 근데 이제 그 현대 N은 이제 차세대 브랜드고 도요타 가주는 자기가 악기호 회장이 만든 팀이에요. 레이싱 팀. 자기가 레이싱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자기 본명이 아니고 이 저기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모리조. 드라이버명이 모리조예요. 모리조로 가주팀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얹혀가지고 드리프트를 탔는데 정의선 회장이 다음에는 자기도 드리프트를 연습해서 해보고 싶다. 어쨌든 간에 거의 70줄에 다 접어든 이 분들끼리 드리프트 대단합니다. 이렇게 좀 영희인 스피드웨이 같은 이 합법적인 곳에서 해야죠. 가끔 뉴스에 나왔잖아요. 강남역 한복판 사거리에서 대낮에 약을 하고 드리프트를 하고 돌다가 무슨 1.5톤 트럭부터 버스부터 8대를 치고 도망가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벌레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폭주족들을 교육해가지고 레이싱으로 이끌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해커를 화이트 해커로 만들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성이 바뀌지 않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먼저 문제다. 이렇게 정당하게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가지고 스피드웨이에서 즐기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아스팔트 깎아먹고 열나는 거 여기 언론사 타이틀 기사 밑에 다 나왔어요. 아스팔트를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타는 냄새와 열이 발생하고 연기가 발생했다. 여기서 그렇다고 무도하 불법으로 범칙금 부과합니까? 아니죠. 멋있지 않습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벌레 같은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하십시오. 자, 이 지금 둘이 나왔는데 이 덩치는 확실히 크죠. 정인선 회장이. 근데 드리프트 실력은 아키오 회장이 역시 모리조라는 드라이버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처음에 쇼런이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드리프트를 하고 막 이런 건데 드리프트를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아스팔트를 다 갈아내면서 그 자국, 바퀴 자국을 다 내면서 하셨어요. 소울은 좀 쫄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키오 회장의 드리프트 실력을 보게 되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재용 회장은 여기에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용인 스피드웨이니까 삼성그룹 거니까 자기네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석을 했죠. 그리고 조현범이네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또 뒤에 이제 가장 덩치가 작으세요. 자, 한국타이어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그룹차 회장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맨날 무슨 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저기 엔비디아의 슈퍼칩에 들어가는 HBM 어쩌고 하지만 지금 이 전장 쪽에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전장 쪽에서 자동차 전자장치 쪽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타이어를 만들고 여기는 그 전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로봇 산업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로봇 AI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점점 똑똑해져서 자동차도 AI가 지배하는 이 자동 자율주행 시대 자동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만남은 아주 예사롭지 않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나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 이제 두 자동차 회사가 전시를 했는데 테슬라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현대는 전기차도 해요. 근데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자기가 옳다고 말했죠. 왜 전기차만 강요하느냐. 나라에서 제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하는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 옵션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정책은 이런 거라는 거죠. 1번 전기차 있고 2번에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있어요. 나라에서는 2, 3, 4, 5를 다 지워버리고 정답지에 딱 1번만 놔뒀다 이거죠. 왜 그걸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뭐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니까. 뭐라고 비판하고 있죠? 아키오 회장이 계속 저기 하이브리드 고집하다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으니까 괜히 허울 좋게 겉으로 뭐 소비자들한테 옵션 선택권을 줘야지 이러면서 시간 벌려는 야근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하고 수소를 하고 내연기관도 하고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주려는 이유고 전기차를 선택할지 수소차를 선택할지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할지 내연기관을 선택할지는 미래의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물어볼 수는 없다. 누구의 어떤 선택이 될 것인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선택을 그냥 강요해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는 우리는 아닌 것 같다. 나는 하이브리드를 한다. 근데 하이브리드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수소도 하고 내연기관도 하고 다 한다. 전기차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현대차는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 전에 조금 주저앉았을 때 현대차랑 도요타의 주가가 살짝 반응하는 게 있었죠. 물론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 지금 현대차에서는 이걸 전시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용인 스피드웨이 현대 N X 도요타 가쥬레이싱이었잖아요. 근데 현대는 N N이 붙어 있습니다. N이 붙어 있는데 이게 롤링랩 N 비전 7사 롤링랩이라는 게 랩이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롤링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연구소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 어떤 현대차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의 어떤 집약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붙인 거예요. 롤링랩이라고. 이게 첫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전기차 N 비전이 있었어요. 전기차 N 비전 7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단 형태의 형태의 전기차 RN22E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기차 N 비전 7사는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세 번째로 나온 롤링랩 N 비전의 세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했고 이 안에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최첨단 20 한 4세기쯤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시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따도 수소차를 전시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요따도 수소차를 전시했습니다. 도요따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코롤라는 이거는 어디 일본 여행 가면 많이 보지 않았나요? 렌터카 가면 거의 다 2차예요. 렌터카에서.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는 되게 세련됐는데 이거 뭔가 옛날에 현대정차 포니를 보는 듯한 근데 이게 바로 일본인들의 가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아적인 측면 그런 선호도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바로 저기 나온 차량이죠. 만화에 나온 차량이죠. 이니셜 D라는 남자분들 한때 스포츠에도 빠지고 이런 드리프트 만화에도 항상 빠지지 않아요. 저도 영화 그거 뭐였죠? 영화 보면서 왜냐면 실제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범죄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 둘이 외길에서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달리다가 한 대가 저기 대교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내가 졌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니셜 D에 나온 차량이에요. 이게. 이니셜 D에 나왔던 그 차량이에요. 이니셜 D에 그 부주인공이 아버지가 두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 차를 물려줘가지고 이 차로 드리프트 연습을 해서 드리프트의 왕에 올립니다. 그 얘기가 이니셜 D에요. 1995년에 발매해서 2013년까지 연재되었던 만화고 거기서 나오는 그 차가 바로 A86입니다. 이 A86의 엔진을 수소엔진으로 개조한 컨셉트카를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아까 전에 현대차 N74도 수소엔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로 대동단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대에 맞서가지고 수소차 전세계 1위 현대차 수소차 전세계 2위 도요타 그러니까 만나서 대표차로 전시한 게 다 수소엔진 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약간 전기차 일방시대의 어떤 반대 의견을 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보였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A86입니다. 똑같죠? 그 차입니다. 이렇게 이게 요즘엔 흔치가 않아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이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거 이거 요즘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여기는 아직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올드카의 매력이죠. 자 여기서 헤드라이트가 여기가 열리면서 나와요. 요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이 이니셜 D고요. 이거를 수소엔진 차로 개조한 컨셉트카가 전시됐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롤라입니다. 이거는 이거 저기 화려하게 지금 랩핑돼 있어서 그렇지 이거 렌터카로 제일 많이 빌려서 탄 거잖아요. 일본 여행 가서. 이게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의 팀 루키 레이싱 새로운 레이싱카입니다. 이게 팀 루키 레이싱이라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레이싱 저기가 있어요. 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소를 탑재하는 차인데 수소 탑재 방식을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면서 수소 탑재량을 최대 1.5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료통을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나 다른 모형으로 변경 가능하게 만들어서 차량 탑재가 더욱 수월하게 만든 그래서 수소엔진으로도 이렇게 레이싱을 달릴 수 있다고 여기서 일단 레이싱 씬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밀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에 이어서 수소차를 밀고 있다. 도요타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현대차에서 내놓은 RN24가 지금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 조범현 회장하고 조연범 회장하고 지금 정의성 회장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무슨 논의를 했을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요타와 현대의 협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네믹스를 인수했죠. 지금 이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공중재비랍니다. 이거는 보스턴 다이네믹스가 2015년에 사적보행 로봇 스팟 개발한 것이고요. 지금 이 로봇이 어디까지 갔냐면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됐죠. 보스턴 다이네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있는데 아틀라스입니다. 얘가 지금 공중재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을 잡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 거의 사람 수준이죠. 공중재비를 해서 착지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 세계 완성차 업체 순위인데 2026년이 되면 도요타가 지금 세계 1위거든요.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기아가 세계 3위예요. 그런데 도요타가 지금 2위로 떨어지고 폭스바겐이 3위로 떨어지고 현대, 기아가 1위로 오를 것으로 2026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현대차랑 도요타는 완성차에서 경쟁 상대죠. 그런데 수소차 업계, 아까 그리고 아키오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관계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로보틱스 협력 관계까지 이게 적이자 동지인 이런 관계가 되겠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중재비 안에 있죠. 걔랑 TRI, 도요타 리서치 인스튜트의 거대 행동 모델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는 파트너십을 며칠 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자동차에서 계속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완성차 판매량에서는 경쟁 상대지만 지금 현대차와 도요타의 밀월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어제의 약간 어떤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한국타이어의 지금 회장님은 왜 저기 참석을 했을까? 이재용 회장은 그냥 와가 물론 전장기술에 영향이 있지만 용인 스피드웨이가 자기 그룹 거니까 온 그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찍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일찍 자리를 바로 떴고요. 나머지 3명이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그룹 회장과 아끼오 회장과 정인성 회장이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나눴을까? 일단 한국타이어가 아이온이라는 브랜드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지금 현재 한온 시스템의 인수를 진행 중이죠. 한국타이어가. 그런데 한온 시스템은 아시스템의 공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그래서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해서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신주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 한국타이어가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타이어를 만들던 회사가 공조관리 시스템을 인수를 할까? 지금 전기차는 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열폭주에서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열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결국 한온 시스템이 열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결국 한국타이어 그룹은 이 열관리 시스템까지 합쳐서 전기차용 타이어와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현대차 기아에 납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죠. 이게 한온 시스템의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의 열관리 시스템을 결국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왜 한국타이어 그리고 현대차, 도요타 이렇게 모였나가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해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앞으로 미러일 관계는 더 강해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니셜 뒤에 아까 눈을 딱 뜨면 너무 귀엽게 반짝반짝반짝이죠. 주인공이 열심히 드리프트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한자 여기 있죠. 관성이죠. 관성 드리프트. 드리프트가 멋있게 뜨뜨뜨뜩 하면서 돌잖아요. 그런데 관성을 이용해서 브레이크가 거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기술이죠. 그래서 관성 드리프트 이런 겁니다. 오늘의 한줄 매듭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도요타,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이렇게 모인 게 상징적인 걸로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날 어떤 이 지금 스토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스토리 안에 작은 단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씬에서도 저 대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도요타, 관성 드리프트.